아이고 우리 비키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 학원에서 콩쿨 대회까지 나가는 애들 많아요 비키도 분명 잘 할 거예요 콩쿨?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바랐는데 이거 콩쿨을 콩쿨을 아유 비키 반가워 자 해볼까? 도레미 도부터 네 아니 악보에 나와있잖아 도레미 파가 아니라 도 아 알겠어요 이제 도레미 돌아가서 도 아 맞다 맞다 그래 다시 해보자 자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10번 연습해 한 번 긋고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한 번 하고 와야 알겠지? 자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내가 진짜 12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저런 애는 처음 봐 도레미 도레네 한 시간 동안 가르쳤다니까 학부모한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해놨는데 진짜 걱정이야 내가 다 아 어떡하니? 하아 아니지 도레미 도 하아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하기 싫어 아 너무 하기 싫어 뭐 하니? 왜 다 안 하고 동그라미 쳐? 다 하고 한 번에 치는 거예요 오 잘했어 잘했어 혹시 천재니? 그래? 그럼 10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잘 하겠네 한 번 해보자 시작 아 맞다 맞다 10번 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 그럼 10번 더 하자 알겠지? 20번까지 하면 완벽하겠다 아 10번 언제 더해 뭐지? 이 안에 뭐가 있나봐 뭐지? 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자 잘 들어봐 나 오늘 피아노 처음인데 좀 잘한다 이 안에서 다 들었지 잘하지 자 이거 너가 선 그어줘 고마워 또 해볼게 도레미 잘하지 자 한 번 했으니까 너가 선 그어줘 고마워